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스테인의 등하쿠니. 오늘은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119지요? 네. 무슨 일입니까? 친구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래 공장 기숙사예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동 607번지 미래 가구예요. 알겠습니다. 곧 주동하겠습니다. 거기 119지요? 거기 119지요? 띠니 그지에 물어다 반문 멘트. 네. 무슨 일입니까? 네. 무슨 일입니까? 자. 다 민들어 와이르. 친구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친구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먹냄축랑 나 솜줄 펑.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띠니 너는 금라이나? 미래 공장 기숙사예요. 빨리 와주세요. 미래 공장 기숙사예요. 빨리 와주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래 공장 기숙사예요. 소음 주의 모카 룬펑.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소음 주의 프라와 사이탄 펑. 성우 이동 607번지 미래 가구예요. 성우 이동 607번지 미래 가구예요. 룬 올라 реж게 didn Chile 시acleそれ Ken592P2P2Pb1을imos in English? 용장 기숙사예요. 점프 707번지 미래 가구예요. 네, 무슨 일입니까? 친구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래 공장 기숙사예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성우 2동 607번지 미래 가구예요. 알겠습니다. 곧 주동하겠습니다.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자드로 주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akun jumpu katusna. jump in the video kratiet. jump debbie. bye-bye.